세리에이 돈나르마 선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돈나르마 선수 소식이 들어왔는데 돈나르마가 AC 밀란을 떠난다는 소식은 이미 예전부터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라이올라 에이전트의 엄청난 횡포 돈나르마가 원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 AC 밀란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팬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돈나르마가 돈밖에 모르는 놈이다 나가라 결국에는 이번 시즌 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팀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AC 밀란은 돈나르마를 대체할 선수를 이미 오늘 구해놨습니다 마이크 맨양이라고 프랑스 리그 선수죠 돈나르마 선수를 대체할 새로운 AC 밀란의 주전골리가 될 선수입니다 이 선수 잘합니다 이 정면은 약 한 200, 210억, 220억 정도로 부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리그 릴에서 뛰었고 이번에 프랑스 리그 릴에 우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선수 세리에 A가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신경도 뛰어나고 근데 솔직히 길항면으로 돈나르마랑 맨양이랑 비교를 한다면 솔직히 돈나르마가 좀 더 위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은 합니다 맨양이 잘하긴 하지만 잘하긴 하지만 돈나르마가 잘하긴 잘하죠 그리고 돈나르마가 장점이 뭐예요 나이가 엄청 어리잖아요 나이가 사기라서 돈나르마가 돈나르마가 선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AC 밀란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자기 욕심 강한 선수를 오래 안고 데려갈 이유가 없죠 라컬은 분위기도 안 좋고 암덩어리는 제거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나르마가 부폰의 후계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AC 밀란에서 한 20년 뛸 줄 알았거든요 예상외로 이렇게 빨리 팀을 나갈 줄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돈나르마에 조금 싸가지가 없는 것도 있는데 에이전트를 너무 잘못 선임을 했어요 왜냐면 돈또골은 라이올라라서 제가 보기에는 돈나르마가 유벤투스로 가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탈리아 골키퍼들이 이탈리아 내에서 이적들이 많고 이탈리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감안한다면 돈나르마의 차기 행선지는 유벤투스가 되지 않을까 또 유벤투스만큼 주급을 보조해줄 만한 팀이 없다는 게 현실이니까 주급을 연봉이 얼마지? 천만 파운드? 180억? 한 150억 정도 원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골키퍼가 150억을 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간에 릴에 맨양 선수가 AC밀란으로 거의 이적이 확정적이라는 소식 오늘 또 들어왔고 세리에이 올 시즌 보면 마지막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나폴리를 제치고 4위에 올라가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나폴리가 올 시즌은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 경기를 조지는 바람에 마지막 경기를 조지는 바람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나폴리의 감독이었던 가투소 제너로 가투소 감독이랑 나폴리가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폴리는 또 다시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나폴리가 다음 시즌 이제 유로파 나가죠 유로파 나가고 포르투 감독이었던 세르지오 콘세이상 감독을 노리고 있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라치오의 감독 시모네 인자기 감독도 영입 후보에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약간 가능성이 높은 거는 포르투의 콘세이상 감독이 콘세이상 같은 경우가 포르투갈인이지만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죠 포르투에서도 워낙에 공격적인 스타일의 전술을 구사했고 또 자신조차도 공격수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4년 동안 콘세이상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8강도 두 번 들었고요 라치오의 인자기 감독보다는 콘세이상 감독이 나폴리로 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소식이고요 가투수 감독이 승점 77점을 나폴리에게 벌어주었는데 적지 않고 나름 뭐 욕먹을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나폴리라 나폴리에서 지금 2년 동안 했나? 네 2년 동안 뭐 잘한 것 같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 오레일 선수로 오늘 선정되었습니다 뭐 세리에이 득점왕에 올랐으니까 유벤투스 오레일 선수 되는 것은 뭐 규정사실화 된 건데 호날두는 이제 맨유에서 득점왕도 했었고 그리고 레알마드리드에서도 득점왕을 했었고 유벤투스에서도 득점왕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루카쿠가 진짜 리그를 씹어먹다 했는데 리그 2위에 머물렀고요 아쉽게도 유벤투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피를로가 많이 못했어요 수비 전술도 아쉬웠고 사람들은 피를로 나가라고 하던데 전술의 색깔이 없다고 많이들 합니다 호날두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되게 30대 중반인데도 득점왕을 차지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뭐 찌라시로 오늘 뭐 호날두 맨유로 갈 것 같다 몸값이 뭐 300억 정도로 맨유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찌라시성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낚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호날두가 예전에 맨유에서 뛰어가지고 맨유에 대한 애정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맨유 입장에서는 호날두가 오게 된다면 주급도 꽤 많이 비싸게 줘야 되고 이정료도 300억이라고 하지만 요즘 시기에는 재정이 많이 힘든 시기라 FA 영입 아니면 조금 많이 데려올 가치가 없고 또 호날두가 오면 호날두가 라커룸에서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맨유가 많이 싹 좋아할 만한 연기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호날두가 유벤투스 오레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토리노에 벨로티라는 선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인데 매년 토리노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해줬던 골잡이고 골도 꾸준히 넣어줬던 골잡인데 이제 팀을 떠난다고 합니다 벨로티가 지금까지 토리노에서 여러 해 동안 해준 게 많고 해서 예전에도 토리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독박축구라고 해야 되나 정말 열심히 혼자서 먹여 살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잘했어요 아 근데 이 선수가 유럽대왕전에서 거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꿈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선수가 만약에 올여름 이적 시장하러 간다면 어디로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탈리아 선수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내에서 이적이 가능성이 1순위겠고 AS 로마로 갈라나? AS 로마 아니면 AC 밀란 밀란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가니까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좀 유력해 보이고 해외팀을 고려한다면 아스날? 아스날 공격진이 오바메양도 많이 폼이 떨어졌고 해서 첼시는 티모베르너 좀 더 봐야 될 것 같죠? 올 시즌 티모베르너 같은 경우는 반쪽 성공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선수가 지금 벨로티가 1년 계약이 남았는데 몸값은 한 2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전방 원톱에 대한 공격수 약간 좀 귀해서 300억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